흐르는 강물을 말해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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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가지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부러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파랑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기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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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